누적 상금 125만 원 125만 원이면 형님 괜찮아 큰 돈이야 어떤 곡을 선택할지 꼭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만은 안 돼 난 내가 저지른 사람 이것도 나쁘지 않아? 반만 하자면 반만 하자면 그걸 듣고도 떨어뜨릴 생각으로 이거는 그냥 우리는 우리 걸리면 끝이야 사랑은 사랑으로 마무리하자 내가 저지른 사랑 제가 게임을 가르지만 내몬에서 가위바위보 하셔가지고 가장 이긴 사람이 선택하는 게 어때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긴 플레이어가 그걸 선택합니다 가위바위보 우와 100만 원인가요? 와 거침없다 자 마지막 곡은 반만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발 울지마 사랑 내 잘못이 아니야 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번만 하면 끝나 알겠지? 너무 많이 누르지 마 두 번만 하면 끝나 첫 번째 파트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마지막 라운드 룰렛 돌아갑니다 마지막 살아남은 생존자 생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첫 번째 파트의 주인공은요 정혁입니다 정혁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6라운드 이 테이블을 떠날 사람은 바로 단시 파이팅 파이팅